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빵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아싸 이러면서 달려오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하설의 아주 오래된 찐구독자 사랑합니다 참고로 최초의 빵과 바나나는 곧 불륜이다 라는 공식이 생긴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올린 걸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봤지만 또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불륜 필수 아이템 빵 그리고 바나나 참고로 이번 사연에서 바나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원제 저희 신랑이랑 여직원 이야기 좀 봐주세요 참고로 쓰니 닉네임은 빵이 뭐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부부 그리고 일단 이곳에 글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다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씁니다 만약 방탈이라면 다시 한번 더 정중히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저랑 신랑이랑 며칠 내내 계속 오지게 싸우다가 너무 지쳐서 이혼 소리까지 나온 마당인데요 그래서 좋다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인터넷에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누가 문제인지 판가름을 해보자 이랬더니 어 그래 나는 완전 당당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세상 공정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이곳에 글 올립니다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냉정하게 보시고 저희 둘 중에 진짜로 그지같은 인간한테는 철퇴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인테리어 사무실이라고 해요 청각 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참고로 이 여직원은 20대고요 딱 봐도 그래 아이가 되게 착하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너무나 성실한 그런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고맙기만 했을 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인간의 폰을 좀 봤는데요 몰래 본 거 아니고요 뭔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말하고 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직원이 저희 남편한테 문자를 하나 보낸 게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이 사다주신 빵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딱 이렇게요 물론 이 여직원은 말투가 좀 뭐랄까 굉장히 사무적인 느낌으로 보내긴 했는데 네 맞아요 문제는 이게 아닌 거죠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얘한테 빵을 사다 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냐 하고 물었더니 남편놈 하는 말이 어 내가 얘 사는 동네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빵집을 봤는데 그때 얘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그걸 뭐 집 앞에 가서 만나서 좀 주고 왔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로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갑자기 그 직원이 생각이 나서 사다 준 것이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답니다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특히 이 친구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인데 이런 입장이에요 나 안 들어갔다고 아니 라면을 먹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여직원 하나밖에 없으니 잘 해줘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빵을 사주고 왔대요 물론 저는 당연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고 했죠 막말로 진짜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가 찾아간 건지 내가 알게 뭐냐고 설령 정말로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왜 그 여직원 생각이 나고 아니 빵을 보는데 개 생각이 왜 나는 거야 그래 생각이 났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무언가를 사들고 집까지 가서 지어주고 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명백히 네가 다른 마음을 품은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너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의부증이야 이러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본인은 그 직원에게 그 어떤 사심도 없으며 그저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여직원의 경우 주의해서 잘 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직원이 여직원이 아니고 남자 직원이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? 나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때요? 이게 맞아요 정말? 제 생각에 직원이라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사장이 원래 잘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저 상대가 여자라서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다? 이거거든요 지금 남편 말이 일단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제 생각대로 이 인간이 그지같은 흑심을 품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추가 아 이거 자세히 적으면 주변 사람 누구라도 알아볼까 싶어서 그게 무서워서 그냥 딱 있는 사실만 적었더니 몇 가지 오해가 생겼네요 집 주소는 얼마 전에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은 그냥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이에요 댓글 1번 그냥 일을 하던 중에 빵을 사다 준 거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직원한테 잘해주라고 했다 한들 그 직원의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빵 셔틀 하는 건 오바 육바 쌈바지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말이죠 썸 탈 때 하는 행동이라 이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네 생각이 나서 샀어 이거 말이지? 야 길에 버려놔도 아무도 안 좋아가는 배불뚝이 유부냄이 아주 그냥 지 혼자 썸 타고 랄지 발광을 하는구만 출근할 때마다 썸냄 만드는 느낌으로 룰루랄라 신났겠어 2번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거울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남자 지진 집 찾아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네 생각이 나서 샀어 이러면서 빵 같은 거 주고요 그걸 일부러 흘리는 거죠 남편이 알 수 있게 들키는 거지 고의로 참고로 남자들은 말이죠 나도 남자지만 자기 마음이 없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돈은 더 안 써요 3번 야 이거는 여직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어우 기분 얼마나 거지 같을까 2번 아니 빵을 봤을 때 그 여직원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하고 새끼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심이 없는 거라고 어이구 입으로 똥 싸고 자빠졌네 3번 저는 자영업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매장 안에서는 직원들에게 먹을거리 많이 나눠준 적이 있죠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까지 찾아간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니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이딴 게 핑계라고 완전 미쳤구만 4번 어이구 사내 새끼가 그냥 싹싹 빌고 말지 변명 참 구질구질하네 뭐 사심이 없었다고 직원을 아낀 거라고 야 걔가 남자여서도 그렇게 했겠냐 니가 여자라 해도 완전 못생기면 안 하죠 5번 이런 미친 인간이 정말 돌았나 어쩌다 회사 가는 길에 빵을 사들고 이걸 회사 안에서 나눠 먹었다 도 아니고 집까지 찾아갔다고 이거 조만간 그 여직원한테 스토커 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둘이 뭔가가 있거나 정말로 끝은 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네 댓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려고 각을 재는 중일 수도 있어요 6번 아니 주위에서 분명히 야 니 마누라한테 잘해라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말들은 아예 하나도 안 듣고 여직원 잘 챙기라는 소리만 찰떡같이 지키고 있네 7번 그 여직원 입장에서 어머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과연 이런 반응이었을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이걸 굳이 왜 집까지 들고 왔어 이런 생각이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일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은 아무리 사심이 없어도 남들 눈에는 사심이 있어 보이는 법이고 보통 대개 사심이 있어 확률적으로 99.99% 내 댓글 여직원 입장에서 완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8번 꼭 이런 놈들이 말이지 딱 그래요 자기 새끼가 아빠 나 빵 먹고 싶어요 이러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이러면서 다 무시하고 또 그런 와중에 어린 여직원이랑 어찌 한번 엮어보려고 침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빵은 무슨 놈의 빵이야 야 그 여직원이 무슨 장발장이냐 겨우 빵 한 덩어리 얻어먹고 너랑 꽁파가 되게 그런 애가 하나 있었죠 3년 전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직원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빵을 주고 오는 인간의 세상이 없습니다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잠깐만 쓰니 혹시 그 남편한테 빵 얻어먹고 결혼했습니까 9번 직원한테 잘해주는 건 월급이랑 보너스 많이 주고 사내 복지 같은 거 잘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유부남의 상사가 혹은 사장이 집 앞에 와가지고 빵을 주고 갔다 소름돋아요 10번 그러니까 빵을 봤을 때 자기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체가 이미 바람이야 지 혼자 바람피고 있는 거지 정신적인 바람 11번 그 여자가 뚱뚱하고 졸라 못생겼으면 퍽이나 사다 줬겠다 일하고 있는 직원 간식거리로 사다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퇴근 후나 휴일에 직원 집까지 가가지고 주고 온다고 이건 100% 사심입니다 꼬로만 거라고 그리고 남편도 분명히 자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걸렸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횡설수설 이것저것 개찌질하게 막 둘러대는 것 뿐이지 12번 이거는 이 사연을 보고 다른 곳에서 댓글 하나 단 겁니다 무편집본이에요 아우 이거 읽고 이거 읽고 내 치부를 들킨 것처럼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사실 치부 들킨 거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1살이고 결혼 12년차 유부녀인데 한때 저희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면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때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 마음속에 10대 소녀같은 설레임을 주는 그런 남자가 딱 나타나게 되었고 나는 외면하고 싶었지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마주치고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만 내 마음은 그렇게 커져갖고 그래도 이성으로 억지로 억누르면서 너 미쳤냐 정신 차려 스스로 다 잡았어요 하지만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친절 다정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나 혼자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오케이 하면 왠지 될 것 같고 완전 개쳐돌았지 그런 망상에 빠졌어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제가 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집이 어딘지 알게 됐고 은근슬쩍 이 남자가 나한테 알려줬다 이런 착각을 했죠 또 때마침 그 주변에 갈 일이 생겼고 뭔가 핑계를 대가지고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그 집 주변에 빵 맛집이 있어가지고 사실 빵을 구매할 생각이었거든요 원래는 내 새끼들을 위한 빵 구매이지만 사는 김에 몇 개 더 사가지고 이거 받으러 나오라고 한번 해볼까? 하는 찰나 그런 잠깐의 고민을 했어요 제가 조금의 대화 결과 예전에 그 남자가 빵을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? 근처 온 김에 그리고 내가 빵을 사는 김에 사는 김에 사는 건데 별 수고도 아니고 오해도 안 생길 거고 라고 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호감이라는 게 없으면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소심해서 고민을 한 거고 만약 제가 이이었으면 실행을 했을 겁니다 이가 이 아마 성향 그거 말하나 봅니다 근데 사실 그래 이거 너무 티가 나고 들이대는 것 같아가지고 관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유부녀가 미친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구질구질해 보여서 직장 상사와 직원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관계였는데요 기업 직원과 하청 직원 비슷한 그런 구조였죠 나는 그때 내가 빵을 사가지고 가져다 줬으면 지금 와서 그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쪽팔릴 것 같고 잘 참았다 싶어요 사실 호감이 컸지만 많이 좋아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아무튼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죠 진짜 큰 용기를 가지고 호감 표시한 거라고 바람 핀 거라고 그래요 갑자기 옛날에 그 감정을 품었던 것도 민망해서 글 한 번 써봤어요 보통 그렇죠 물론 정말 매우 희박한 확률로 이 남자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정말 우연히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확률을 봐봐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까 단순히 뭐 9대 1도 아니야 이건 9억 9,999만 분의 1 요정도야 그럴 수가 없다고 아무튼 어이 걸리지나 말든가 감사합니다 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빵과 바나나 응?